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번 달에는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파트값 자극 소재가 여전한 만큼 시장 안정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대표단지로 꼽히는 이 아파트 마지막 거래는 한 달 전 이뤄졌습니다. 이번 달 초 서울 아파트의 매수 우위 지수는 96.2로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라는 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뜻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가격 부담에 따른 시장의 피로감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이후에 대량 공급된다는 것을 무주택자들이나 또는 주택 수요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로 남는 거 아닌가. 그러나 정부의 규제의 탓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와 재건축 추진, 그리고 GTX 등 언제든지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 52%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김치도